120페이지 고가주택이네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고가주택 그러면 실거래가로 여기서 실지 가격이라는 걸 먼저 주의하셔야 돼요.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실거래가로 12억이 넘는 집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A라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50%를 가지고 있고 을이 50%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얼마를 내 것이라고 하면 된가요? 갑은 50%니까 10억. 을도 10억. 됐죠? 자, 해석했어요. 그러면 A주택은 A주택을 양도했을 때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은 아니다. 고가 주택이 이 다. 아니, 세법은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정부를 위해서 만들었다. 정부. 너희들이 아무리 10억이라고 우겨봐라. 나는 20억이라고 본다. 12억 넘었다. 아니, 왜 내 것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12억 넘었자고. 아니, 이 집을 가지고 판단하지 너를 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그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전체를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 풀 때 나중에 일하실 때도 참 중요하셔야 돼요. 그러면 20억짜리 집을 부부가 각각 50%씩 가지고 있으니까 부부는 둘 다 비과세다 이렇게 상담하면 안 돼요. 이건 12억이 넘는 집을 공동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가주택을 가진 걸로 봐서 과세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왼쪽 날개에서 날짜, 금액 연습한 거 보죠. 금액, 금액 연습한 거 보죠.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취득 당시에 시가표준액.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얼마가 넘는 집을 고급주택이라고 구워. 여기는 구워. 주택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 기준시가로 얼마를 초과하고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당시에 실직거래가액이 얼마를 또 넘으면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준금액하고 앞에 명칭이 다 달라요.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시가. 양도소득세는 실직거래가액. 다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럼 이제 겸용주택이다. 겸용주택이 가보죠. 겸용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이 겸용주택도 20억짜리 집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20억짜리 겸용주택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은 60%고 상가로 쓰는 부분이 40%예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60%이고 상가가 40%이면 이 건물은, 이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봐요. 주택이 더 크니까, 주택이 상가보다 크니까 전부 주택이에요. 그럼 전부 주택이니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주택 부분만으로 판단해라. 전체. 여기도 전체. 전체를 기준으로. 전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컸을 때는 전체를 가지고 만약에 주택이 상가보다 작았을 때는 주택이 상가보다 작았을 때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라.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판단해라.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인데 단독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이다. 다가구 중에 단독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전체를 한 집으로 본다. 각각을 집으로 본다. 전체를 한 집으로 보니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한번 가보죠.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어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는데 증여자가 주택 20억짜리를 증여를 했어요. 20억짜리를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본인이 자기가 은행 채무가 있는데 채무 5억을 부담을 시켰네요. 그럼 5억을 갚아주면 너 내 돈 5억 갚아주면 내가 20억짜리 주택 줄게. 그러면 얼른 갚아줘야 된가? 나 그렇게 못해 그래야 된가? 돈이 5억이 어디 있다고 갚아줘요? 5억을 갚아주면 내가 20억짜리 집 줄게. 그러면 어떻게든지 5억 마련해야 된가? 마련 안 해야 된가? 마련한다네. 참 대단하시네요. 20억 받으려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증여자의 채무를 내 채무로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지. 바꾸면 돼요. 그냥 가서 내가 이자 낼 테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이자 청구하세요. 나한테 빌려준 걸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채무 5억을 인수했으면 인수한 만큼은 양도. 인수 이외에 나머지 15억은 증여. 그러면 이 사람은 증여자 입장에서는 팔하면 5억은 양도했죠. 5억은 양도하고 나머지 15억은 증여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고가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되겠는가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겠는가요?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무조건 정부 편에 서라. 납세자 편에 서라. 정부 편에 서서 비과세 해 줄 생각을 해라. 안 해 줄 생각해라. 언제나 세법을 배울 때는 비과세 안 해 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해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비과세 만들어 드릴게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세금은 나오겠는데 어떻게든지 안 나오는 방법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래야지 세금 안 나오겠어요. 먼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도 5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용주택에서도 여기서도 앞에서 겸용주택도 전체 부담부 증여도 전체 전체 채무 인수액이 12억 미만일지라도 채무를 인수한 액수가 12억 미만일지라도 전체 주택의 가액이 전체 주택 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고가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금액이 12억을 넘었다 안 넘었다 넘어버렸잖아요. 전체가 넘었으니까 이 집도 고가 주택으로 봐서 5억밖에 아닐지라도 이것도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 이주로 문제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번에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내용으로 한번 가봐요. 고가 주택에 해당이 되면 여기 해당이 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과세다.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걸 고가 주택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고가 주택 비율이라고 그래요. 고가 주택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을 이제 봐요. 고가 주택의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양도 가액 분의 전체 양도 가액 중에서 그 중에서 전체 양도 가액에서 얼마까지는 비과세니까 12억이 비과세니까 12억을 빼고 그러면 12억을 뺀 나머지를 양도 가액으로 나누면 이게 고가 주택 비율이 나와요.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연습하면 분명히 엉터리로 대답하시면 반절은 될 거예요, 지금. 15억에, 내가 15억에 주택을 양도했으면 얼마가 고가 주택이란 이야기인가요? 또 3억이라네. 15분의 3. 그냥 양도를 제가 15억에 양도했으니까 15억에 양도했으니까 15억 빼기 12억. 그러니까 15분의 3. 이게 고가 주택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3억이라고 그래요. 3억을 어디다가 어떻게 계산하려고. 다시. 그럼 제가 오늘 집 한 채를 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권을 다 충족을 받았는데 내가 집을 20억에 팔았어. 20억에 팔았으면 고가 주택 비율은 비율은 얼마가 고가 주택 비율이다? 20분의 20분의 8. 20억 빼기 12니까 20분의 8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집을 16억에 팔았다. 16억에 팔았으면 16분의 4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게 수확이 하나 산수 정도 될 거예요. 산수. 계산기로 누르면 돼요. 계산기로. 그냥. 이 뜻만 알면 돼요. 고가 주택 12억 초과라는 게 전체 중에서 12억을 뺀 비율. 이 비율. 이만큼을 고가 주택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에 날개를 봐보세요. 왼쪽 날개 제일 밑에 기출되어 있는 거 봐보세요. 고가 주택을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양도 차익이 4억이네. 그러면 양도 차익이 4억이면 이 4억 중에서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15억에 팔았으니까 15분의 15 빼기 12 하면 되죠? 그러면 4억 곱하기 15분의 3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계산기 쓰면 돼요. 시험 볼 때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가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서 틀렸다니까요. 이런 하소연하지 마시라는 거. 계산기 쓰면 4억 곱하기 3 나누기 15 하면 이게 8? 보니까 8천이라고 돼 있네. 보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계산기 눌러가면서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시험은 이렇게 쉽게 안 나오니까 연습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눌러야 답을 나올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조금 안 되더라고요. 4억 곱하기 3 나누기 15는 8천 이런 식으로 계산기 눌러서 8천이 있으면 8천이 답이네.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고가 주택 비율만 찾아낼 수 있으면 고가 주택 계산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한 시간 뒤에 풀 수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는 한 시간 뒤에 풀 수 있을 거예요. 내일 4시간이 아니라 오늘 한 시간 뒤에 풀 수 있다고요. 자, 이제 겸용주택으로 가봐요.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겸용주택이면 주택이 주택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주택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건물은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그 건물은 전부 뭘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주택으로 본다. 그럼 밑에 있는 땅은 전부 주택의 땅으로 본다. 일부 주택의 땅으로 본다. 전부 주택의 땅이다. 전체가 주택이니까 딸린 땅도 전체 주택의 땅이다. 그러면 그 땅은 전체 비과세다. 한도까지 비과세다. 언제나 한도를 구하라는 거. 한도. 자, 한도. 책 안 보고 오세요. 한도를 구할 때는 도시 밖에 있으면 몇 배? 열 배.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다섯 배. 도시의 수도권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세 배. 끝났어요. 그러면 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양가로 2번.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주택의 면적이 적으면 건물 부분은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안 본다. 이 말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이 아니어요. 그러면 뭔만 주택이란 이야기인가? 그래요. 주택만 주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빠네요. 주택만 주택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땅은? 밑에 있는 땅은 전체가 주택의 땅으로 보라는 이야기인가? 주택 부분만 주택의 땅으로 보라는 이야기인가? 주택 부분만. 그러면 그 주택 부분은 전부 비과세다. 한도까지 비과세다. 한도까지 비과세다. 무조건 한도를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밑에 사례로 가세요. 제일 밑에 사례. 지금부터 이 사례를 연습해야 또 50분 뒤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늘 계산 문제 두 개나 나와요. 건물이 주거용으로 쓰는 게 80이고 상가로 쓰는 게 70이에요. 그럼 주택이 크다? 상가가 크다? 주택이 크니까 주택으로 보는 면적은 얼마가 주택이다? 150. 전부가 주택이라 하겠으니까. 상가일지라도 주택이 크니까 전체를 주택이라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땅은 딸린 토지는 800인데 전부가 주택의 땅이다. 일부가 주택의 땅이다. 전부, 전부. 800 전부가 주택의 땅입니다. 그럼 주택의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은 전부 비과세다. 한도까지만 비과세다. 한도까지. 자, 이제 한도 구하네요. 한도를 구할 때 조심하세요. 주택의 면적이, 총 주택의 면적이 얼마니까? 150.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150 곱하기 도시의 녹지. 도시에 두라서 도시의 녹지니까 주거, 상어, 공업지역이 아닌 도시는 몇 배? 다섯 배. 자, 다섯 배. 150에 다섯 배니까 총 얼마? 750. 그러면 전체 800 중에서 땅은 얼마까지만 비과세고? 750이 비과세니까 얼마는 과세다? 50은 과세. 분명히 풀 수 있잖아요. 자, 다시. 이제 주택이 70이고 상가가 80이네. 주택이 상가보다 작아버렸네. 작았을 때는 이 경우에 주택의 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주택은 얼마가 주택이다? 여기가 70이 주택이네요. 그럼 밑에 있는 땅은, 땅 800은 전부 주택의 땅이다. 비율까지만 주택의 땅이다. 비율까지. 그럼 비율 구해보죠. 800 중에서 총 건물, 전체 건물의 면적은 얼마인데? 150. 전체 건물 150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고? 70. 자, 70. 곱해보네요. 그러면 800에다가 70을 곱하고 150을 나누니까? 373이라고 책에 들어있네요. 373.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이걸 안 써주네요. 시험 볼 때는 써주질 않아요.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373이 비과세라는 이야기인가요? 주택의 땅이란 이야기인가? 주택의 땅. 그럼 이제 비과세 한도를 구해야죠. 주택의 면적은, 총 주택의 면적은, 주택은 얼마가 주택이니까? 그렇죠. 70 곱하기 도시에, 수도, 녹지 지역에 있으면, 도시에, 녹지 지역에 있으면 5배. 5배 하니까? 350. 비과세가 350이니까, 373보다 이게 더 적적. 그럼 350만 비과세예요. 전체 800 중에서 350이 비과세니까, 얼마나 과세로 돌아간다? 아니, 800에서 350만 빼면 된다니까요. 450. 그래서 진짜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한 페이 넘기시면 이제부터는 양도, 소득세, 계산 구조로 가보죠.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계산식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식을 익혀야 돼요.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비료 경비를 빼고 양도 차익을 구하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소득 금액을 구하고,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이렇게 계산돼요. 세금 계산할 때 순서는 양도, 가액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양도, 가액을 총 수익 금액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양도, 가액을 총 수익 금액이라고 말을 바꿔도 돼요. 거기 써졌어요. 양도, 가액하고 총 수익 금액은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통칭해서 이걸 필요 경비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로 필요 경비 속에는 누구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취득, 가액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양도, 차익 속에 옛날의 물건을 내가 취득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돼서 이득을 본 것도 양도, 차익 속에 지금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도 고스란히 들어있죠, 여기에.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분은 세금을 물려야 되는가요? 빼줘야 되는가요? 빼줘야죠. 그게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예요.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 처음 배울 때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라, 구분하여 계산해라. 구분하여. 그러면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했네요. 양도소득은 구분해서 이때 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란 얘기예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그 소득에서 빼줄 때도, 빼줄 때도, 기본적으로 빼줄 때도 1년치에서 빼준다, 그때그때 소득에서 빼준다. 1년치. 1년치에서, 그래서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얼마씩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공제 빼고 나면 과세표주.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습니다. 이 식을 하나씩 하나씩 익히는 연습을 해보죠. 이 가로에 들어가는 게 뭐가 가로에서 빠져 있는가를 잘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액. 양도차액에서 무얼 빼면 소득금액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 소득금액에서 또 무얼 빼면? 양도소득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또 다시 한 번 가보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화세표준.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산출세액. 다 됐어요. 다 됐으면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나중에 차감하는 걸 골라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빼는 것은? 자, 됐어요. 기본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표 만들어드린 거예요. 소득금액이니까 이 앞에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일 나중에 빼는 거예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일 나중에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일 나중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핵심 1번, 2번을 묶으세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1번, 2번을 묶어서 앞에다 주의하고 다르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최상의 난이도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가장 나중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나중에 차감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차감하는 것은? 양도소득기본공제. 이 정도. 지금부터 오른쪽에 123페이지로 오세요. 123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계산식을 숫자를 쓸 때 어떤 숫자를 기재하는지 지금부터 계산식의 설명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면 양도가액이든 취득가액이든 모두 다 실직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거래했던 금액으로 기재하라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정해준 금액으로 기재하라는 이야기인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도가액을 실직가격으로 계산했어. 그러면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네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뭘로 계산해야 되고? 똑같이. 위하우, 아래는 똑같아야 돼요. 실직가격으로 해야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하셔야 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정부 고시가라는 이야기예요. 양도가액을 정부가 고시행 금액으로 계산했으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뭘로 계산해야 맞다? 기준시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는 거예요. 위, 아래가 같아야만 형평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되죠.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이게 형평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집에서만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이 안 맞아요. 위, 아래가 같아야 된가 달라야 된가? 같아야 돼요. 방식은 위, 아래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만 세금이 확실하게 정확히 계산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축의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 말뜻이 무슨 말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축의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써놓긴 했는데 믿지 마세요. 그냥 쉽게 써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축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양도했지만 내가 지금 양도해가지고 양도한 서류를 내밀어야 되는데 내 서류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네? 양도해가지고 내가 매매 계약서라도 있는 게 싹 사라져버렸어. 내가 돈 받은 내용만 있지 실제 계약서가 싹 사라져가지고 내가 증빙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내 증빙이 없으면 타인의 다른 사람의 타인의 증빙을 나의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걸 축의 방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축의 방법은 내 영수증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내 영수증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없다. 내 영수증이 없으니까 내 것을 다시 찾아서 붙이라는 이야기인가 남의 걸 갖다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남의 거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책을 샀어. 내가 예를 들어 책을 샀는데 책을 사가지고 책을 15,000원 주고 샀네요. 15,000원 주고 샀어. 그래서 집에서 책값을 받아왔어. 15,000원 받아와서 책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영수증? 영수증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내가 책을 15,000원 샀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럼 잠깐만 내가 하루만 기다려봐. 내가 내일 갖다 줄게 그래. 친구한테 너 어제 책 산 거 있지? 영수증 줘봐. 그리고 그 영수증을 갖다가 보여주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죠. 이거는 가짜 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사지도 않았으면서 샀다고 뻥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진짜로 확인 조사 들어가네요, 저거는. 그래서 추계 방식은 추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수증을 갖다 붙일 때 반드시 순차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순차로. 이 추계 방법은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갖다 붙일 때는 정부가 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정부가 원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갖다 붙이셔야 돼요. 순서가 틀리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안 돼요. 순서대로 가져와라 이거예요. 지금 네 영수증 없으면 이제 순서를 어떤 순서로 갖다 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일단 먼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제1번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가져와라. 매매사례가액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이 매매사례가액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래했을 때하고 비슷한 물건을 비슷한 시기에 거래한 것을 갖다 영수증 찾아와라 이거예요. 너 네가 팔았던 물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물건을 거래한 영수증이 있으면 그거 찾아와서 나한테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이 매매사례가액은 이제 밑으로 동그라미 1번 내려보세요. 매매사례가액은 내가 양도했을 때 전후 몇 개월 이내에 발생한 가격만 갖다 붙여야 되고 3개월. 여기 3개월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이미 배웠으니까 취득세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취득 전 내가 취득하기 전 몇 개월? 6개월 후 3개월. 그런데 여기서는 전 3개월 후 3개월 양도소득세에서는 전후 3개월 취득세에서는 전은 6개월 후는 3개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양쪽 다 3개월 그러면 큰일 나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내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내가 팔았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몇 개월? 3개월. 미래? 3개월. 그 기간 안에 있었던 것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매매사례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갖다가 붙이면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갖다가 이렇게 딱 내밀면 나의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 인정 안 해 준다? 해 준다. 해 준다 했죠? 그러면 매매사례가액도 실제 가액으로 인정은 된다? 인정은 안 된다? 인정된다. 잘 생각하시려도 이제 실거래가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매매사례가액이 없네. 아무리 뒤져봐도 내 것하고 비슷한 시기에 거래한 사람의 증빙을 찾기가 어렵네. 그래서 감정가액을 갖다 줬어요. 감정서를 이제. 감정가액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감정서를 먼저 내밀어야 된가요?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내밀어야 된가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내밀고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감정가액으로 가는데 이 감정가액도 나의 실거래가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이것도 받아요. 실지가액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감정서도 못 찾았어요. 감정서도 못 찾으니까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정해 준 대로 하세요. 기준시가로 가세요 그래요.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다, 실거래가는 아니다. 실거래가 아니죠. 실거래가 아니에요. 실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감정가액으로 또 내려가 보세요. 감정가액도 전후 몇 개월 이내 발생한 가격이다. 똑같네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둘 다 전후 3개월이에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모두 3개월 이내의 가격만을 말합니다. 그래요. 이제 취득가격을 주게 할 때는 순서가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예요. 그래도 없으면 이제는 환산취득가격으로 가요. 환산취득가액으로 갑니다. 환산취득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겠습니다. 이제 한 편에 넘겨보시죠. 한 편에 넘겨보시면 환산취득가격 계산식이 나올 거예요. 계산식 익혀야 돼요. 이제 5월달에 모의고사를 보시려면 환산취득가액, 계산 연습을 하셔야 돼요. 5월달부터는 계산 문제 막 출제돼요. 5월달에는 계산 문제 나오는데 이 환산취득가격을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가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환산취득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 분해버리네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해 여기서 기준시가라는 것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란 이야기인가 정부 고시가란 이야기인가? 정부 고시가. 지금 양도 당시의 정부 고시가를 취득 당시 정부 고시가 비율로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이렇게 안 분하시면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러면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분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는데 어디에다가 이걸 곱했는가요? 뭐에다 곱했는가요? 실지 양도가액. 실지 양도가액에다 곱하기를 했으니까 환산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계산됐는가요? 기준시가로 계산됐는가요? 그렇죠. 양도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환산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못 받았다. 실지 가액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환산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워질라 하네요.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 갑자기 멍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산정 방법으로 가보면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면 지금부터 제가 색깔 있는 분필로 동그라미를 칠 건데 똑같은 색깔씩 어디가 어떻게 움직인가 보세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가액은 뭘로 계산해야 되고? 실거래가. 실거래가로 하셔야 됩니다. 됐어 이제?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네요.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이 우선이다. 실거래가가 우선이다.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보네요.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축의 방법으로 무슨 무슨 방법을 써라 그랬는가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라. 단,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실거래가로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을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했더라도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 것과 동일하니까? 실거래가와 동일하니까?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가 우선이다. 매매 사례가액이 우선이다. 그렇죠. 실거래가가 우선입니다. 다시 이제 흰색으로 가네요.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하며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적용했더라도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 것과 동일하니까? 실거래가니까. 취득가액도 1번은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든 매매 사례가액이든 감정가액이든 모두 취득가액의 1번은 실거래가가 1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가 더 편하게 표로 한번 가보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적용을 했으면 취득가액도 1번은 실거래가로 가겠습니다.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이 순서로 갑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더라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했을지라도 양도가액을 무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하니까? 실거래가와 동일하니까. 취득가액의 1번은 뭘 적용해야 되고? 실거래가. 실지 가격이 1번이고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순서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으면 매매 치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처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안 틀리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무슨 가액과 똑같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실거래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면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매매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요. 매매 사례가액이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먼저 적용을 하셔야 되고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은 매매 사례가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양도했어요. 그러면 일괄로 취득하거나 일괄로 양도해서 토지 건물의 가격을 임의로 나눠 내가 임의로 나눴어요. 내가 임의로 나눴지만 내가 나눈 방식과 정부가 정한 방식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내 방식과 정부 방식의 차이가 30% 나면 내 방식은 제대로 된 방식이다. 잘못된 방식이다. 잘못된 방식이요. 내가 차이가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 내가 구분한 것은 잘못된 걸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30%만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나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이제 양도가액으로. 실제 양도가액. 내가 양도했을 때 여기서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돈을 말해요. 돈. 내가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내가 받은 금액이 얼만가. 받은 게 얼마냐. 받은 거. 내가 이걸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도 시기에서는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이든가요. 그 물건값만을 말했던가요? 물건값. 물건값만을 말하니까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돈이다. 양도소득세를 뺀 돈이다. 뺀 돈. 뺀 돈. 제외한 돈. 그러면 양도가액은 여기서 가액은 그 물건값을 말하는 거야. 내가 받은 돈을 말하는 거야. 받은 돈. 내가 받았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받았으면 양도가액도 포함. 양도가액에는 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제외하고 계산한다. 여기는 포함하면 받은 돈이니까 포함하겠습니다. 양도가액에는 포함이 되지만 양도 시기에는 제외됩니다. 어? 이거 문제 되면 골치 아프겠네요? 문제 되면 골치 아프겠네요? 출제위원들은 엄청 즐겨하겠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보충 제일 하단에 있는 날개에 양도 시기, 시기하고 가액하고를 체크하셔야 돼. 시기, 가액 이렇게 체크해 놓고 봐야 돼요. 시기는 양도 시기는 그 물건에 대한 대금만 가지고 판단하시고 소유권 이전을.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하시고 양도가액은 실제로 내가 받은 돈 전체를 말하니까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양도가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인 나오네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인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게 하려고 내가 더 비싼 금액으로 팔아먹었는가요? 저렴하게 팔아먹었는가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내가 돈을 더 받았다? 적게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꾸며서 거래하면 정부는 이런 행위를 나쁜 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부정한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이제 오른쪽 보충으로 가보세요. 오른쪽 날개 보충이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이상 차이 나면 나쁜 행위라고 봤던 건? 3억 이상. 3억 이상 차이 나면 나쁜 짓으로 보고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도 시가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나쁜 짓으로 보고? 5프로.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적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에 5프로 이상 차이 나면 나쁜 짓으로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적게 거래한, 저가로 거래한 걸 인정한다? 부인해 버린다. 부인해 버린다. 저가로 거래한 걸 부인해 버리고 다시 무엇으로 재계산하고? 시가. 여기서는 시가, 국세에서는 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인정액. 여기서는 시가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지방세에서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쓰고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인정액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20억에 거래돼요. 내가 시장에다 물건을 내다 팔면 20억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15억에 거래해 가지고 5억만큼 저렴하게 팔아먹었네. 그리고 5억만큼 저렴하게 팔았으니까 금액 차이, 얼마 이상 차이가 먼저 벌어졌다? 3억. 3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시가를 부인해 버린다. 거래가를 부인해 버린다. 거래가를 부인해 버리고 다시 얼마로 계산하고? 시가. 시가 얼마로 계산하고? 20억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추징해 버리겠습니다. 또 사례, 지금 시가 2번은 12억에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10억에 팔아 가지고 2억만큼 저렴하게 팔았네요. 그러면 3억은 안 넘었는데 시가에 12억에 5%. 12억에 5%면 얼마고? 6천. 6천. 6천 차이 났다, 안 났다? 6천보다 더 넘게 차이 났죠? 6천보다 더 많이 차이 났으니까 거래가 10억을 부인해 버리고 얼마로 다시 계산하고? 12억으로 다시 재계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억짜리 시장에서 5억에 팔 수 있는 물건을 특수관계인에게 4억 8천에 팔아 가지고 2천만 원만큼 차이가 났어. 그러면 3억은 넘지 않았지만 시가 5억에 5%. 5,25, 2,500. 2,500 차이가 났는가를 봤더니 어? 안 났네. 2,500 차이가 안 났으니까 지금 이 경우는 얼마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4억 8천으로 그대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이 정도 거짓말은 봐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다운시킨 건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요. 이제 실제 취득 가격으로 가보죠. 실제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무엇하기 위해서 그러면 된가요?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 이것만 보면 돼요. 취득에 든 비용이네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이걸 취득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 사기 위해서 제가 10억 줬는데요. 내가 이거 10억 주고 샀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네, 알았어요. 10억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가요? 증빙 가져오세요. 그런가요? 증빙 가져오세요. 그래요.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공지하는 건 다 증빙이 필요해요. 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서류 없으면 인정 안 돼요. 이제.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서류가 불타서 없어져버렸는데요. 내 서류가 불타서 없어져버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는가요? 다른 것 찾아오세요. 다른 것 찾아오세요. 취득 가격을 추기할 때는 어떤 순서로 찾아오세요? 그랬는가요? 매, 감, 환, 기 순서로 찾아오세요. 그 순서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1번을 봤더니 물건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중계보수나 법무사 비용 같은 게 있네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중계보수나 법무사 비용은 이거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단, 조심할 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납부영수증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는다. 없어도 가능하다. 없어도 돼요. 요즘은 세금 납부하고 영수증 집에 보관 안 하잖아요. 전산처리가 다 되니까.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확인만 되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유와 관련된 것은 이거는 취득가격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착각하신 게 이걸 착각해요. 상속세는, 상속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3단계 중에서 취득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해당된다? 보유 단계에 해당된다? 상속세.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들어간다? 보유 단계에 들어간다? 양도 단계에 들어간다? 취득 단계에?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럼 뭐?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 들어가는 세금이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안 해 준다? 해요. 해 준다고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뭘 착각하시냐면 이걸 착각해요. 상속세는 사망자가 내는 세금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다들 살아있는 사람이 낸다고 그래요. 상속세는 죽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정리 못한 걸 죽어서 정리하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정리 못한 걸 죽어서 정리하는 걸 상속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어서 세금 못 내니까 상속인들이 사망자 재산을 가지고 대신 내주는 거예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사망자를 대신해서 내주는 것뿐이지 이거는 상속세가.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사망자가 내야 될 세금을 상속인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관련 없는 세금이다.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는 절대로 필요 경비로 빼주지 않아요. 논리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취득에 관한 생송. 취득과 관련된 소송. 취득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소송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취득에 관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 비용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 소송 비용은 무엇?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인가요? 그렇죠.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취득가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과 관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취득가에게 포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번. 3번은 이걸 어려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개상을 했어요. 개상이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개상. 여기서 개상이라는 이야기는 장부에 기록한다. 이걸 개상이라고 해요. 기재하는 것. 장부에 올려서 적는 걸 개상이라고 해요. 어디 수퍼에서 물건 사고, 물건 사고, 애상으로 사고, 애상 장부에다 달아놓으라는 거 있죠? 애상 장부에다 달아놔 그거를 어르신들이 장부에다 개상해놔. 그 말이 뭔 말인가? 장부에다? 기록해놔. 그 말이에요. 그 개상이라는 게 기록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기록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뭔 뜻인지 알아야죠.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단기일 때 현재 가치로 평가하든가요? 장기일 때 평가하든가요? 장기일. 알았어, 이제 장기일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지금 못 주고 1년 뒤에 돈을 준다고 하면 돈 받을 사람이 그 1년 동안에 무엇을 더 요구하겠는가?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 요구는 합당한 이자를 요구해야 된가요? 합당하지 않는 이자를 요구해야 된가요? 합당한. 그 이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이자를 요구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를 요구하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는 무슨 수익률을 적용해라 그랬던가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을 적용하는. 그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장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요구수익률, 시장이자율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1년치 이자를 네가 내놔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가치할인 차금이라는 것은 물건값 플러스 이게 이자라니요. 이자. 추가로 부담할 이자. 오른쪽에 써놨어요. 현재 가치할인 차금은 취득시 내가 더 부담해야 될 이자이기 때문에 그 현재 가치할인 차금도 취득가에게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한편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에. 원가. 원가 속에다가 취득원가에다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살려면. 내가 이 물건을 살려면. 원가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줘야만 살 수 있는가요? 이자. 그러면 이 이자를.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이자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자도 취득가에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겠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이제 5번.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만 이해하시면 돼요. 폐업시 잔존 물건은 사업자 본인에게 매각한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럼 폐업시 잔존 물건이 있으면. 폐업을 할 때 남아있는 물건이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팔았다고 보고. 나한테. 내가 나한테 팔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정산을 해야 돼요. 내놔요. 정부에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잔존 재화는 내가 샀죠. 내가 마지막에 산 걸로 보죠. 내가 산 걸로 보는데 내가 살 때 이 잔존 재화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 상태다. 안 들어 있는 상태다. 들어 있죠. 나한테 팔아먹었잖아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나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나는 이 물건에 대한 취득 가격을 물건 값만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말한다. 포함한 금액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에게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요. 취득가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걸 한번 가보죠. 또 특수관계인 또 낫네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사왔네. 그러면 더 높은 금액으로 사와서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낼 생각하고 있는가 적게 낼 생각하고 있는가? 적게 내려고 비용을 뻥튀기한 거예요. 천 원 주고 사가지고 만 원 주고 샀다고 영수증에다 뒤에다 영자 하나 더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부가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좋아질 않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부당의 계산 부인으로 가서 그 거래 차이가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정부가 부인하고 3억.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도 시가에 몇 프로 이상이며? 어프로 이상. 그럼 이제 연습해봐요. 또. 지금 시장에서 15억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가 20억 주고 샀어. 그러면 얼마만큼 과대 계산해서 샀는가? 5억. 5억만큼 과대 계산했으니까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이 넘어서? 3억. 3억 이상이 넘었으니까 내가 거래했던 20억을 인정받는다. 부인당한다. 부인당하고 시가. 15억으로 취득가액을 줄여버리네요, 정부가. 그러면 15억으로 줄였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줄였다는 이야기는 시가 초과액은, 시가를 초과한 액수는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취득가액 계산해서 제외합니다. 자, 그럼 표 바로 위 줄로 가세요. 표 바로 위에. 사례 바로 위에 보면 연필표시 있죠? 거기에 사례 바로 위에 연필표시 중간부터 보세요. 중간. 시가 초과액은, 거기서부터.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 계산해.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 포함하지 않냐면, 뭐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그렇죠. 시가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시가 초과한 액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례 2번으로 가보죠. 시가가 10억짜리를 제가 특수관계인에게 12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2억을 더 주고 샀네. 2억을 더 주고 샀으면 3억은 차이 안 났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시가에 몇 프로가 넘었는지를 또 확인한다. 5프로. 5프로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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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게 차이 났다. 넘지 않았다. 넘어버렸네요. 넘었으니까 거래가 12억을 부인해버리고 10억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은 비용차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다시. 4억 8천짜리를 5억 주고 사가지고 2천만 원만큼 차이가 났네요. 그런데 시가에 5프로. 4억 8천에 5프로 곱해보세요. 2천?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이런 거 못 풀어가지고. 2천, 4백이니까 2천, 4백.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는가요? 안 넘었잖아요. 2천, 4백이 2천만 원보다 적지 않아요. 크잖아요, 이게. 넘지 않았죠? 넘지 않았으니까 거래했던 5억을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대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하는 건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요. 여러분, 연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이렇게 사례로 문제가 나오니까 사례 연습을 해놔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례 연습 밑에 설명까지 좀 많이 달아놨으니까 참고로 읽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하신 게 좋아요. 동그라미 2번.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자는 처음에 물건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인가? 취득과 관계없는 돈인가? 그렇죠, 관계없죠. 취득과 전혀 관계없는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취득과 관련 없는 돈이니까 취득가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제 3번. 앞에서 했던 거네요.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내 면적이 늘어났네, 이거는. 앞에서는 면적이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면적이 늘어났네요. 면적이, 내 땅의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나는 조정금을 받는다, 조정금을 내놓는다. 내야죠. 그러면 조정금을 징수했더라도 그 징수당한 그 사람은 이 돈을 취득가격이라고 말한다. 취득가격은 아니다. 취득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에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 4번. 4번은, 여기는 이 4번 지문은 국어실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국어실력 없으면 이거 많이 못 푸네요, 이 부분은. 다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해버린 금액이 있네요. 다른 데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했으며 필요경비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줘요? 안해줘는데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다른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여기서 그 금액이라는 게 뭘 그 금액이라는 걸? 그렇죠? 다른 데서 이미 산입한 그 금액은, 그 금액을, 그 금액을, 뭐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격을 한다.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격을 한다 하니까 그 취득가격 속에는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게 들어있다, 빠진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이미 다른 데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취득가격 계산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취득가격이 1억이에요. 1억 주고 샀어. 1억 주고 샀는데 여기서 천만 원을 이미 다른 데서 비용 처리했으며 나의 취득가격은 1억으로 잡는다, 9천으로 잡는다? 9천으로 잡는다. 다른 데서 이미 천만 원을 써먹었으니까 천만 원 빼고 난 나머지만 취득가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요. 그걸 전혀 못 찾아냅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가액이 1억이 있었어요.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1억 중에서 다른 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 금액 계산 시 이미 1천만 원을 비용 처리가 해버렸어요. 천만 원이 이미 비용 처리가 됐으며 내 취득가격은 1억이란 이야기인가? 1억에서 천뺀 금액이란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 금액을 뭐한 금액? 공제한 금액을 무슨 가격으로 해라? 그러면 이 금액 1억을 전체를 취득가격해라 이거 빼고 난 나머지를 취득가격해라. 나머지. 그러면 1억에서 천을 빼니까 얼마만? 9천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계산 문제 내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어떻게 읽어도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국어실력이 안 좋네요 그래요. 진짜 국어실력이 안 좋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 금액을 취득가격의 뭐한 금액이다. 빼고 난 나머지만 취득가격해라. 이 말은 꼭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그거는 빼고 난 나머지만 취득가격을 해라. 이 소리예요. 계산 문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저거.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오늘은 계산 문제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예전에 한번 계산 문제 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박스는 칠파만 보고 OX 연습만 해보죠. OX 연습만 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중계보수나 법무사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는? 제외.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포함. 현재 가치할인 차금? 포함. 이제 목소리 조금씩 약해졌어요.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했을 때 이자상당액은? 포함.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포함. 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고가로 취득해서 시가, 초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지급기일에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제외. 다시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 이미 다른 데서 경비로 산입한 것은? 제외.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제외. 안 돼요, 이거? 이거는 그 사람한테 준 돈이야. 은행한테 준 돈이에요. 내가 물건 사면서 들어갔는데 은행한테 빌린 돈인가요? 은행한테 빌리면서 이자를 준 거니까 이거는 이자는 절대 안 돼요, 취득가격으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이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하여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건물을 제가 상속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봐요. 이 건물을 상속을 받아서 제가 상속세를 100억의 상속세를 신고했어. 이 건물 가격을 100억으로 계산해서 신고했어. 그럼 나는 이 건물을 얼마에 산 걸로 보는가요? 100억.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상속을 받았을 때 신고한 금액은 그 물건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 증여받았을 때 그 평가한 가액. 여기서 평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상속세 신고한 가액, 증여세 신고한 가액을 상속 증여분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했던 금액을 취득가격이라고 하고 증여세 신고했던 금액을 취득가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여받은 물건을 팔아먹을 때 취득가격을 증빙을 하려면 내가 뭐 신고한 서류를 내밀면 되겠는가? 증여받은 걸 팔아먹을 때 증여세 신고한 거 내밀면 되겠죠. 그러면 상속받은 걸 팔아먹었을 때 취득가격을 증명하려면 뭐 내밀면 되겠는가? 상속세 신고한 서류를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취득계약서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실제 필요경비로 가보죠. 실제 필요경비는 경비로 인정하는데 경비처리 될 수 있는 것들만 먼저 밑줄만 그으세요. 자본적 지출은 경비처리가 돼요. 개발부담금도 경비처리가 돼요. 재건축 부담금도 경비처리가 돼요. 양도, 직접 비용도 경비처리가 돼요.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고 뭘 내밀어야 되고 증빙, 증빙 내밀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증빙인 걸 봐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직접 비용의 경우 지출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 증명서류를 수치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증빙을 받으려면 비용처리가 되려면 증거를 내밀어야 되냐인가 증거 없어도 된다는 양인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증빙이 사라져버렸어요. 증빙이 사라지면 금융거래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이것도 인정이 돼요. 너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많이 해주는가요? 잘 안 해주는가요? 잘 안 해주죠. 잘 안 해줘요. 특히 우리 집 수리할 때 엔테리업자들 그거 안 해주잖아요. 잘 해준다. 말만 하고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이체 내역서만 복사해 놓으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증빙이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확인만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 페이 넘겨보시죠. 양가로 2번은 지금은 보류하세요.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올해도 아마 계산문제로 여기가 나올 거예요. 계산문제가 이게 나올 건데 이 부분은 기출문제, 5월 달에 기출문제 풀 때 그 문제가, 네 문제가 들어있어요. 네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면 그냥 풀려요. 계산문제 네 개만 풀면 이건 풀리니까 지금은 설명하면 어려우니까요. 지금은 생략할 거예요. 양가로 2번은. 양가로 3번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죠. 이거는 왼쪽 날개를 먼저 보세요. 본문을 안 읽으셔도 돼요. 먼저 1번에, 1번에서 한 여섯 번째 줄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만 밑줄 그으세요. 자본적 지출액만 밑줄 그으시고 바로 밑에 필요경비의 산입 밑줄 그으세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이 돼요. 이번에서 또 일곱 번째 줄로 내려가 보세요. 끝에 가보면 있어요. 수익적 지출 체크해 보세요. 제일 밑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가? 구별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본적 지출은 주로 공사비가 여기에 속해요. 공사, 공사비. 구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분은 이것도 써놓고 글던데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자본적 지출은 주로 망치지예요. 망치로 때려 부시면 자본적 지출이에요. 붓으로 바르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에요. 붓으로 바르는 건 수익적 지출, 망치지를 하고 때려 붓고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징빙이 있어야만 비용 처리다, 없어도 비용 처리다? 있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붓으로 한가요? 망치지를 한가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겠죠. 에스컬레이터 설치했다. 망치지를 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네요. 우리 집에 화장실 공사했다. 망치지를 하면 자본적 지출이겠죠. 우리 집에 벽지 발랐다. 붓으로 바르니까 수익적 지출이겠죠. 우리 집에 페인트 칠했다. 수익적 지출. 우리 집에 장판 깔았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우리 집에 베란다 확장 공사했다. 자본적 지출. 샤시 공사했다. 자본적 지출. 이제 구별하지 안 된 거 딱 하나 주의할 거. 싱크대. 싱크대 설치했다. 우리 집에 싱크대를 설치하면 싱크대로 인하여 우리 집에 값어치는 올라간다 그대로다. 싱크대가 올라가요? 싱크대가 올라간다 처음 들었네요. 싱크대는 소모성인가요? 아니면 연구적인가요? 그럼 싱크대 몇 년 정도 쓰면 소모되던가요? 대략 몇 년. 그 어려운 걸 알았어요. 10년을. 헐. 학교는 시간 진짜 잘 배우셨네요. 경기 순환 주기에 경기 순환 주기에 한센 주기라는 게 있죠. 처음 들었는가요? 한센. 한센이란 사람이 경기는 10년에 한 번씩 순환됩니다. 10년 주기로 순환됩니다. 순환 주기가 10년이에요. 한센 주기가. 한센을 밑에다가 미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한센 가구라고 쓴 거예요. 그 사람, 그 한센이라는 게 한센 가구를 한센 한 사람이 경기 주기가 10년이니까 우리 한센 가구는 10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한센 가구라고 했던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거. 미거나 말거나 그런데 진짜예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경기 순환 주기 중에 키친이란 사람이 있어요, 키친. 그쵸? 몇 년 주기인가요? 그거는 경기 순환이 3, 4년 주기예요. 그럼 우리 밥솥 중에 이름이 뭐 있는가요? 쿠쿠 키친아트 있죠? 그 사람을 따서 우리 밥솥은 몇 년만 지나면 망가지던가요? 3, 4년 지나면 망가지죠. 그래서 딱 그게 망가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주기에 따라서. 그래서 밥솥 같은 건 3, 4년 지나면 맨날 병원 가야 돼요. 이게 열받아서 바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를 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것들을. 전부 다. 그래서 싱크대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싱크대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싱크대를 설치했다고 해서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싱크대 업자들한테 싱크대를 설치하면서 싱크대 설치라고 하지 마시고 샤시 공사라고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그러면 비용 처리가 돼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변칙을 알려줬네요, 이런 거. 실무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수증에다가 나는 싱크대라고 샀다고 싱크대 딱 써서 세무새에 내면 X 다크업을 해, 이거는. 그런데 베란다 확장 공사, 베란다 샤시 공사 그러면 그대로 돼요. 왜? 싱크대 업자들 샤시 공사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싱크대 설치해도 싱크대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래요. 쓰지 마시고 공사. 우리 집 공사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저것 다 쓰지 말고 몽땅 그래서 무슨 공사하고 딱 써라 이거예요. 절대 싱크대라고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오늘 토요일에 왔으니까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안 오시면 이런 것도 안 알려주는데. 이제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타이틀만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이거 추가 부담금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또 양도하면서 직접 들어간 돈은 2번만 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은 돼요. 이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오른쪽 양가로 6번으로 가보죠. 채권을 샀다가 만기 전에 팔면서 손해보고 팔았네. 우리 손해보고 팔아도 이 손해본 것은 내가 사고 싶어서 샀는가요? 강제로 내가 샀는가요? 강제로 샀다 팔면서 손해봤으니까 이것도 비용 처리는 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준다. 대신에 은행한테 팔아서 금융기관에 팔면 손해본 게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럼 전액 인정해 줘요. 확실하니까 전액 인정해 주고 금융기관이 아니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 얼마 정도 손해보는가를 비교해서 그중에 더 적은 금액, 한도. 금융기관 한도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가보죠. 이제 계산이라는 단어만 익히세요. 계산. 필요 경비. 계산이라는 말은 여기서 계산이라는 이야기는 계략적으로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대략. 대략 비용을 이 정도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략 이 정도만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정부 고시가 정부 고시가에 3%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등기 상태로 팔면 0.3%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건물은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은 토지 건물은 취득했을 때 정부 고시가에 몇 프로밖에 인정 안 해 준다? 3%. 미등기면 0.3%.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요. 미등기일지라도 필요 경비 공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받을 수는 있다. 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기타 자산도 1%만큼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딱 해보니까 오,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다음 주는 또 장기보의 특별공제부터 마지막까지 가니까 또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공부해 놓고 보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진짜 많아요, 양도소득세는. 상담에 거의 한 80%가 양도소득세예요. 그중에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서 거기서 한 80%가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비과세 가지고는 상담 못해요. 비과세는 우리가 배운 거 거기 한 100배 정도는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오늘 배운 비과세의 한 100배 정도는 더 배워야 그래야 실무에 가서 상담이 가능하세요.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나 비과세 다 알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보기 2에서만 알았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를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는데 계산문제 오늘 두 개가 들어있어요. 계산문제 두 개 들어있으니까 이 계산문제도 다 맞출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네요.